안녕하세요. 상상원프로입니다. 오늘은 연도별로 뜨고 진 먹거리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 주관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사는 지역과 나이, 성별에 따라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교훈보다는 재미 플러스 작은 인사이트 정도로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2013년도는 빙수가 대세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설땡이 2013년도에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후로 연간 2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13년도에는 가맹점이 전국에 33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4년도에 5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몇 개나 늘어난 거죠. 엄청 많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어요. 그 뒤로는 우우죽순으로 그 카피 브랜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그런 브랜드들도 있었던 반면에 아예 정보공개서 없이 그냥 아름아름 시작한 그런 브랜드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다 많이 사라졌죠. 제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그런 빙수 브랜드들만 몇 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빙수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만들기가 까다로운 디저트가 아니다 보니까 빙수가 한번 유행하고 나서 커피 전문점에서 빙수를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빙수 전문 브랜드들의 어떤 가맹점도 많이 늘어나지 않는 추세이고 매출도 요즘에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밀크빙수라고 아시나요? 밀크빙수의 원적격인 브랜드가 밀땡빙수인데 2016년도쯤에 영업이익이 거의 800% 가까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돈을 벌기는 커녕 한 7억 정도 적자를 본 거였죠. 그때 당시에 저도 밀크빙수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수동재빙기도 사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수동재빙기가 아직도 집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요 놈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먼지가 소복히 쌓여있어요. 그때 당시 한창 유행할 때 제가 만들어 먹었던 거라서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질 않네요. 2014년도는 벌집 아이스크림을 꼽아봤습니다. 2013년도에 빙수가 엄청나게 뜨고 나서 그때부터 이미 다음해 여름 아이템을 사업가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여름에 아무래도 먹거리 아이템을 창업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다 보니까요. 그리고 빙수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벌집 아이스크림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이랑 벌꿀을 올려먹는 그런 거였는데 아이스크림도 유기농, 벌집도 천연 이러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죠. 값은 기존의 아이스크림보다 조금 더 비쌌어요. 뭐 조금 많이 비쌌나? 어쨌든 기존 아이스크림보다는 가격대가 좀 나갔는데 그래도 이게 디저트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 먹기 시작했죠. 벌집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사실 대명사로 통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처음으로 만든 브랜드가 바로 소프트 땡입니다. 소프트 땡에서 이걸 만들고 나서 다른 미투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미투 브랜드가 생기면서 소프트 땡이랑 법적 공방도 하고 재판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직한 후발 주자들보다는 짝퉁, 미투 브랜드, 카피 브랜드들이 많이 난립해서 문제가 됐었던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먹거리 X파일에서 벌집 성분에 파라핀이 들어있다 뭐 이런 보도가 되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내용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연 벌집에는 파라핀 성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발길을 또 끄는 거죠. 소프트 땡은 그 뒤로도 가맹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고요. 여타 카피 브랜드들은 거의 문을 닫았다고 보면 되죠. 거의 한 80% 정도는 거의 다 문을 다 닫고 가맹본사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창업한 사람들의 돈만 먹고 튄 거죠. 그게 바로 먹튀인 거죠. 2015년도는 스몰비어예요. 스몰비어는 사실 졌다고 하기에는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요. 2015년도쯤에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곁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창업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도 술집 창업은 스몰비어다. 뭐 이런 게 확산이 되면서 엄청나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죠. 봉땡비어가 사실 이 스몰비어의 원조인데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이 원조라는 단어가 사실 무색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원조가 되는 게 프랜차이즈 시장이거든요. 봉땡비어를 시작해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모, 옆집 아저씨 이름까지 다 등장하면서 그렇게 스몰비어의 어떤 전성시대를 맞이했었죠. 동네 어귀진대까지 이런 스몰비어가 입점을 하면서 여름 밤이면 밤마다 맥주 파티가 벌여졌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여름 내내 그렇게 매일 밤마다 맥주를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갑자기 난립을 하고 창업자들도 스몰비어만 오픈을 하다 보니까 같은 브랜드끼리 그리고 같은 스몰비어들끼리 경쟁을 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겨울, 비성수기를 버티지 못한 그런 단점도 확연히 드러났었고요.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경기 탓이겠죠. 그렇게 여러 가맹본사가 매년 몇 억씩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나가다가 좀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맹점들은 개인점으로 바꾸기도 하고 다른 스몰비어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문을 닫은 가게가 거의 더 많다고 보면 되죠. 그 많든 동네의 스몰비어들이 하나씩 다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비슷한 컨셉이 인테리어, 그 다음에 안주,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들도 약간 등을 돌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2016년도는 저가 주스예요. 저는 요즘 유행하는 대만 버블티랑 이 저가 주스가 좀 비슷한 맥락을 띄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가 주스가 처음에는 굉장히 신박했어요. 일단은 그 어마어마한 커피 시장을 대체할 음료였고 커피보다는 건강이 좋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가격도 말 그대로 저가였어요. 저가 주스.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저가 주스랑 지금 핫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만 버블티랑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느꼈냐 하면 이 저가 주스 시장이 대만 버블티의 어떤 시작과 좀 비슷했거든요. 봄 즈음에 오픈해서 여름에 반짝했다가 겨울에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그런 저가 주스 카페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는 가맹점을 단 하나도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도 있었고요. 그게 계절 특성상 봄의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데 그때 아마 무언가에 홀린듯이 창업을 하는 가맹본사와 계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오토로 돌리셔도 됩니다. 오토를 위해서 생겨난 브랜드예요. 점준님은 투자만 하시면 돼요. 이런 게 깔려 있었거든요. 돈이 조금만 있으면 오픈을 할 수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쉽게 오픈을 했던 거죠. 내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죠. 지금 대만 버블티가 약간은 그런 양상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넘어오기까지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지 세팅, 셋업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저가주스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마 대만 버블티 시장도 이 저가주스와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가주스가 식품 첨가물 논란이랑 그다음에 겨울철에 잘 버티지 못하는 부분, 비성수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그러들었는데 또다시 음료 시장에 대만 버블티 열풍이 불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뭐 이것도 한 2, 3년 있어봐야 알겠지만 좀 궁금해지긴 해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말이죠. 마지막 2017년은 대만 카스테라입니다. 대만 카스테라. 사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까지도 보도가 됐었고 책이나 영화, 뉴스, 신문에서 많이 인용된 우리나라 희대의 반짝 먹거리 아이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길게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정보 전달의 매체가 TV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도 유튜브나 다른 개인 방송들이 많았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겼었죠, 그때. 물론 TV방송이 잘못됐다고 단정짓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생겨났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직접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대만 카스테라라는 그 창업 아이템이 굉장히 쉬운 레시피와 누구나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쟁 심화가 되리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예지를 했었는데 그 전에 그런 방송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뜨거진 먹거리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막 뜨는 아이템에 투자해서 발빠르게 치고 빠져야겠다? 아니면 얼마 못 갈 아이템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 혹은 유행 타는 아이템보다는 반짝이지는 않더라도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겠다? 전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아이템이든지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 덩달아 비슷한 브랜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카피 논란으로 이어지고 말이죠. 한 집 걸러 한 집씩 있는 매장에 사람들이 약간 실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유행은 막을 내렸다는 거죠. 매장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겨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1, 2년만 장사하려고 가게를 오픈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중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로 오늘 하고 싶어서 앞전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죄송하고요.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고 싶고 그리고 너무 빨리 지나가는 유행 아이템을 쫓다 보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만이라도 잘 전달하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니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사 건프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